삼각형의 정의부터 봅시다. 삼각형의 정의부터 봅시다. 삼각형의 정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삼각비 중상 때 배웠던 삼각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상 때 배웠던 삼각비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난다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이는 빗정분의 높이입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다른거 쉽게 쓰지 마세요. 그냥 원래 있던 우리 뭘로 가면 돼? 삼각형으로 가면 돼요. 이런 삼각형을 보면 되죠. 이것을 따라간다면 얘가 R 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의 일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선생님이 따라 안합니다. 원래는 원 그려서 원을 가지고 사인과 탄젠트와 코사인의 부호나 이런걸 판단하는데 다른거 신경쓰지 말고 선생님은 하라는대로 봅시다. 높이를 Y라고 얘를 X로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R분의 X가 되겠죠. 탄젠트는 X분의 Y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일단 원 그려가면서 이 시타 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다음 사각형은 부호인데요. 자, 여기는 하나 더 오라고 했다. 맞지? 맞니? 이 싸우면은 전부 다 풀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나 했지? 올 스타킹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올 산타크로스 해도 되고 얼 싸 않고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외우기만 하면 돼요. 다시 올 올이 뭐야? 전부 다 풀었습니다. 맞니? 올 쌍타 크로스 쌍타 크로스죠. 맞지? 그냥 따꾸로 가자. 올 스타킹 자, 올 스타킹 가면 올 스 S죠. 맞지? 타 T 킹 C죠. 하층 그래서 일단은 올 전문합부호 요 이사우면은 S 사인만 부호입니다. 그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삼사우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은 사사우면에서만 플러스죠. 그래서 지금 이거 나와있는걸 외워놔야 돼요. 사분면에서의 각은 어차피 나머지는 삼각형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알면 되고요. 알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 구한 다음에 이 각이 몇 사우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동경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삼사우면이면 그때 탄젠트만 돌려주겠다. 플러스고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죠?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괄호 봅시다. 삼각함수에 정의되어 있어요. 자, 책풀이하고 다릅니다. 쌤은. 책풀이하고 다르니까 그냥 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나온거 뭐냐면 마이너스 오 콤마 마이너스 십이죠. 위로 갈 필요가 없죠. 자, 마이너스 오 콤마 마이너스 십이에요. 그러면 이 점이죠. 맞지? 동경은 요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그러면 각은 잘 봐라.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잘 잡아놔야돼. 각은 어디부터 봐요. 요렇게 보는거죠. 맞지? 각은 이렇게 보는건데요. 나는 뭐만 보겠다. 요 각만 씁니다. 자, 시초선이 뭐였어요? 아까. X축이라고 했죠. 자, 이거 연장선 끄어서 요거하고 이루는 각만 보면 돼요. 이제는 알겠죠? 자, 얘하고 이루는 각. 얘는 지금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세타를 얻읍시다. 됐죠? 그리고 요거하고 직각으로 이루게 되니까 요런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길이만 좀 적어봅시다. 길이만 적으면 이 길이는 12죠. 이 길이는 5고요. 우리 피타고라스면 이 길이 13 정도는 구할 수 있을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 구하자. 자, 사인 세타는요. 빗변 분의 높이예요. 아니, 이게 빗변이고 이게 높이겠죠. 이게 밑변이야.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서 빗변 분의 높이니까 얼마나 나와요? 13분의 10이에요.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얼마나 되야 해요? 13분의 5입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5분의 10이죠. 맞지? 이럴때 자, 딴거 필요없어. 얘가 지금 몇성하면? 3성하면 3성하면 스 타 맞지? 그러면 t일 때만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적어줘야 된다? 마이너스 적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 쉽죠? 1번 정리합니다. 1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자, 코사인은 얼마에요? 마이너스 13분의 5죠? 자, 사인은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냐고요? 13분의 12 그래서 13분의 얼마냐고요? 7 요렇게 나온다고요. 이해 됩니까? 이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은요. 2번은 13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한 것 분의 24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다 구해놨잖아. 맞지? 자, 그대로 갈게요. 13 곱하기 사인 세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3분의 12죠? 탄젠트 세타는요? 플러스 5분의 12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4에요. 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본분수 쓰면 답입니다. 13, 13 날라가 날라가 날라가죠? 자, 본분수 쓰면 12, 12도 약분 됩니다. 맞죠? 분자분자니까 얘는 1분의 24잖아. 그럼 약분하고 남는 건 일단 구호는 마이너스입니까? 맞죠? 그리고 12하고 2도 약분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6분의 5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상관광수 정의에 관한 문제 또 나왔다. 지금 뭐 돼있어? 세타가 얼마로 돼있어? 4분의 38죠? 4분의 38 각도 몇돈지 계산해봐. 60분 뽑으러 계산해보세요. 4분의 38는 135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몇 싸우면 위에 가는 거야? 2 싸우면 몇 싸우면? 2 싸우면 그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세타라는 거야. 맞죠? 이게 4분의 3파이고 하지만 나는 뭘로 본다? x축 뭘로 본다? x축가 본다. 맞지? 그러면 실제로 이 각은 얼마다? 4분의 1파이죠? 맞죠? 자 문제에서 다른 건 안 좋지만 각을 줘버렸죠. 특수가 자 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바로 갑니다. sin 4분의 파이 cos 4분의 파이 tan 4분의 파이 입니다. 됐어요? 그냥 따로따로 구합시다. 왜? 아니요. sin 4분의 파이는 얼마인데? 2분의 2 cos 4분의 파이는? 2분의 2 cos 4분의 파이는? tan 4분의 파이는? 1입니다. 근데 내가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야? 4분의 파이가 아니고 4분의 3파이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화음으로 따라가면 sin 4분의 3파이는 cos 4분의 3파이는 이렇게 나올거고 얘는 자 숫자는 똑같아요. 전부 다 뭐다? 2분의 2 얘도 뭐? 2분의 2 얘는 1이죠? 근데 얘가 지금 몇 사운면 각이다? 2사운면 각이잖아. 2사운면 각이잖아. 2사운면 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all s 이렇게 나오죠? 달아서 sin만 뭐다? 플러스 나머지 전부 다 마이너스 해야 돼요. 이해 됩니까? 자 기본각 이해했죠?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기준으로 sin, cos, tan의 절대값을 구해놓고 개의 4분 면을 구한 다음에 부호를 정해주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을 거예요. 문제 따라갑시다. 루트 2 곱하기 sin 세타가 얼만데요? 2분의 루트 2죠? 맞니? 플러스 2 cos 세타인데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탐젠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얘 얼마데요? 1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1 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2 단순 계산 문제니까 틀려서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 뭐 똑같은 문제 나오겠죠? 자 자 뭡니다? 맞대요? 좀 그렇죠? 자 문제에서 sin과 cos의 부호는 뭐하다?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잡아줄 수 있는데 얘가 플러스 플러스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요? 그 다음에 cos 탐덴트가 다른데 그럼 내가 지금 cos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얘는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죠 맞아요? 또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되겠네 자 봐봐 sin도 플러스고 cos도 플러스면서 tangent가 마이너스인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만 플러스였지 1,4,5면은 전부 다 플러스 나머지는 한 군데만 플러스였어 근데 sin과 cos이 플러스이면서 tangent만 마이너스인데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봐야돼? 밑에 걸로 봐야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sin은 마이너스고 cos은 마이너스고 tangent는 플러스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다면 얘는 전체 맞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tangent만 플러스인 몇 사우면에 해당하는 거다 3,4,5면에 해당하는 거다 따라서 각 세타는 몇 사우면 위에 있습니다 3,4,5면에 있습니다 제일 3,4,5면이 다 안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실패 1번 자 5번에 나왔어요 세타가 0부터 2 자 2분의 8부터 파이 까지네요 아 얘는 몇 사우면에 존재하고 있다 제일 2,4,5면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맞지? 맞니? 자 2,4,5면에서는요 똑같이 했지 올, 쓰기 때문에 뭐 나와요? 사인만 뭐가 되고요? 플러스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tangent는요?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지? 절대값 풀 때는요 얘가 플러스면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면 플러스 달고 났고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달고 났거든 그럼 사인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사인 세타죠 맞죠? 자 알겠지만 알겠지만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얘는 절대값 코사인에 해도 되죠? 맞죠? 절대값 코사인에 해도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절대값 코사인에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탄젠트 세타 되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를 몇 번 곱한거야 이거죠 원래는 맞지? 맞아요? 근데 얘를 애들이 적다보면 얘기가 한 덩어리잖아 요렇게 적어도 원래는 무방하단 말이야 맞지? 맞죠? 갈로 항상 적을 수가 없잖아 요렇게 적어도 무방한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사인 900이란 말이야 아니면 사인 30을 제곱한거야 헷갈리잖아 그래서 제곱은 항상 여기 적는게 아니고 요 함수 위에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적는게 아니고요 요렇게 적는게 아니고 요거하고 똑같은거 코사인 세타를 제곱했습니다 요렇게 적어버린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형태에요 제곱과 루트가 붙으면 절대값이 나오는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플러스 사인 세타죠 봤지? 코사인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나왔죠? 탄젠스 5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답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요렇게 나오겠죠?